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오늘 그 몰래카메라를 찍을건데요 상친이와 함께하는게 아니라 학교친구를 상대로 몰래카메라 할건데 소변기에서 오줌을 싸고 있으면 뒤에서 자꾸 툭툭 치잖아요 짜먹는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다 먹은 상태인데 일단 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줌을 싼척하면서 그 친구한테 다 부어버릴거에요 자 한번 물을 뜰게요 자 일부러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오줌하고 약간 온도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제 가랭에다 숨겨놓을거에요 자 숨겨놓고 숨겨놓고 이제 친구가 오면 뿌릴거거든요 오줌 쌓은척을 할께요 여기 가리게 다 꼈는데 네 마지막 시도입니다 왜왜왜왜왜 아 이봐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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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눈으로 안 나온다 아 이봐야 이봐야 아 이봐야 이봐야 아 쌌다 아 쌌다 진짜 쌌다 진짜 쌌다 진짜 쌌다 아아 야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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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옆에 동심인데 기아 아하하 알았어 알았어 알싸 아 mastery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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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고냥 떡죽검이네 알았어 알았어 됐어! 됐어! 뭐지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